너 어디 가려고, 말려고? 나 지금 루이뉴집에 가려고 어디? 또? 안녕하세요. 소피아 메이크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뷰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엄마가 코스메틱을 잘 안쓰면 안 돼요 오케이 코코 마코 써야 돼? 마코 안 쓰면 안 될까? 몰라 그냥 해 나도 하고 싶어 기다려봐, 너는 얼굴 씻어야 돼 아니면 안 돼 나 얼굴 씻었는데 일단 이게 그거 없잖아 그래서 이걸로 해야 돼요 나도 하고 싶어 언니 자 이렇게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이쁘게 나도 하고 싶어 언니 언니 나도 하고 싶어 알겠어 해줄게 이게 내 코스메틱이에요 내 귀 빨개졌어 엄마 내 귀 빨개졌어 네 괜찮아 아마 안길리나 해준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게 이마를 조금 밝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하는 거 아닌데 응 근데 그냥 이걸로 하고 싶었어 밝게 하는 거 이거야 아 그래 아 그래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T 모양으로 해주고 이쪽에 살짝살짝 여기도 살짝 해주면 됩니다 코 밑에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해봤어 자 그러면 켜볼러 줄게요 여기다 해주고 여기에도 살짝살짝 살짝살짝 됐지 오케이 어 언니 그 다음에 나한테는 안해 언니 하고 다 알겠지 아줌마 자 그 다음에 이걸 해줄거야 이건 살살해야 돼 여기 살짝살짝 깎아주는 건데 내가 이걸 잘 못해 그래서 이걸로 할게 오케이 이걸로 아 이거 아닌가 그래 이렇게 살짝살짝 해준 다음에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ажи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그러면은 다크서클 해줘야지 이걸로해줄게요 이거는 뭐냐면 연어?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손에 살짝 살짝 이만큼 한 다음에 발라주세요. 삐졌어. 삐졌어. 너? 삐졌어? 응 언니가 안해줘 어떡해. 그리고 눈 위에도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. глаз 지금 себе. 안 죽어. сейчас выпадут глазинки-то. открывай. шире. широ. позже 안으로. 엄마가 또 하나씩 닮아있어 엄마가 또 하나씩 닮아있어 내가 모두 이끌어 이제 그녀는? 귀엽게? 아니, 아직 안 안들렸어 나 이렇게 닮았다 이제 이 색이 너무 좋은 아 맞다 핑크 뭐예요? 눈? 응 자 눈을 할때는 눈이 조금만 줄 알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여줘 너 눈이 조금만? 그럼 안길링 아이가 없는거고? 너.. 너 뭐하는거지? 안길링아 이거 컨투링 Giant젤이 눈이예요 눈이 보이려고 눈이 아니다 눈이 churches 눈이 눈이 흔들었지 눈이 있습니 눈이 나오네 그리고 이런걸로 아 이거 눈썹이잖아 살짝 이렇게 때려면 여기도 약간 오줍게 별로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애교살을 해줘야돼 애교살을 살짝 이색하면 하얀걸로 아니야 이걸로 아니야 그래 해본거야 여기다 여기 이제 우에 봐 뭐하는거야 누가 치우는 얼굴에다가 그래 쪼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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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다가 살짝 올라와서 귀엽게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께요 이번 브러쉬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쪼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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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그걸 꺼내려야겠다 쪼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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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아, 마침내 아, 마침내 아, 마침내 아, 마침내 네, 네 잘하는 거야? 잘하는 거야? 잘하는 거야?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? 그 다음에 이걸로 이놈의 휴색기를 한번 더 이렇게 파우더 안에? 무슨 파우더? 파우더? 아니 파우더는 이걸로 그거 기름 그거잖아 아? 오케이 여기 여기 이렇게 오예 편 편 뜨냐?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이제 찝어야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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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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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주는 닦아주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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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줍니다 이거 이제 머리도 사용해도 되는 걸로 어 거기 오케, 좋습니다. 자, 뚜렷을 이렇게 마셔요. 시원해? 오케이. 오케이 내 뼈 왜? 오케이 다시 그리고 마스터드 아! 아!